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필품과 같은 보험, 암보험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먼저 암보험에 또 많은 이슈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석근 전문가님 어떤 이슈일까요? 네,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장한도가 축소되는 거 그리고 역시 보험료 인상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입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저희 뭐 종신보험을 이렇게 막 방송에서 설명해 드린 적도 없고 종합건강보험 그리고 어린이보험 그리고 치매보험, 암보험, 수술비보험 이런 것들 정말 부족한 것들 모르셨던 것들 위주로 저희가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험료가. 그래서 인상폭이 어린이보험부터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 30세 이하 초년생,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영유아 이렇게 어린이보험이 우선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보험, 종합건강보험이 오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치매 수술비가 있는데 암보험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명은 늘어나고 암발병률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암 관련돼서도 역시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 전에 어떻게 암보험을 선택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남성, 여성 암발병 순위를 보게 되면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위암이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2위, 3위, 4위, 7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방광암입니다. 이것은 이제 남녀 생식기, 우리 남성 생식기암인데 이것들이 지금 대부분 100만원 또는 300만원밖에 안 나와요. 보험금에서. 이것이 일반 암으로 포함돼서 전체 정말 보험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돼야 올바른 치료, 그러니까 완쾌가 빠른, 치유가 빠른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암이 아니라 막 고해감이라고 해서 뼈암, 혈액암, 골수암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보장해 주는 것처럼 판매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10위권에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발병되는 것들을 주로 이렇게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압도적이고요. 2위, 또 3위, 5위, 7위, 8위 보면 이렇게 여성 생식기암 관련돼서 이렇게 높은 순위를 하고 있는데 여성 생식기암 역시 발병률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보험사가 보험, 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적게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올바르게, 제대로 된 똑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한 암보험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가 이게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소외감이 일반암으로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보험금을 적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꼭 소외감이 일반암으로 포함돼서 내 진단비의 10%, 많아야 40%가 아니라 100%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 자궁경부암, 체부암, 방광암, 전리선암, 대장전망내암이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인지 한번 내 것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유사암 진단비는 따로 나와 있죠. 유사암 진단비는 대장전망내암, 갑상선암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건데 갑상선암은 아시겠지만 치료해보신 분들이라든가 아마 주변 분들에서 병원 다녀오신 분들 들어보시겠지만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100만원, 200만원 단위가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는 1,000만원, 1,500만원 해주는 회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린이보험에서는 3,000만원까지 되니까 이런 혜택들을 꼭 한도가 축소되는 4월 전에 꼭 상담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에 대한 상담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9 하단의 번호로 무료로 전화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신청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보험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보험과 달리 안보험시장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와 또 생명보험사가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는데 각각 어떤 특징과 또 장점들이 있는지 김이원 전문가님을 통해서 들어볼게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안보험은 하나씩들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안보험이 회사마다 이렇게 보상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보험사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 안에 또 속해 있는 회사가 34가지의 회사가 있거든요. 손해보험은 약 한 10개 정도의 회사가 있고 생명보험은 24개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보험사들이 정한 유사함의 기준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인데 생명보험사에는 이 대장전망내암까지 유사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2012년 이후로부터 대장전망내암이 모두 다 유사함으로 생명보험사는 들어갔고 손해보험사는 제가 어느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S화재, D화재, H화재는 가입 연도에 따라서 이 대장전망내암이 유사함 들어갔다, 소액암 들어갔다, 일반암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손해보험사는 유사함을 천만원에서 많게는 이천만원까지 준비가 가능하고요. 생명보험사는 300만원이나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암 네 가지 종류가요. 다른 암보다도 발병률이 더욱더 높고 완치률도 높고 치료금액도 적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 금액을 계속해서 줄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유방자궁전립선 방강암인데 우리 유방자궁은 여성암의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궁은 5위, 전립선은 남성암에서 4위와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간, 폐 이런 암들보다도 더욱더 발병률이 높죠. 하지만 손해보험사는 이 소액암을 분류되어 있는 회사도 있지만 거의 다 일반암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가입금액이 20에서 40%만 보장을 하고 있죠. 일반암 3천만원일 때 그러면 600만원이나 1,200만원밖에 보장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암의 손해보험사 기준은 이 유사암을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다 일반암에 속하고 있고요. 생명보험사는 이 소액암까지 제외를 한 나머지 그러면 위, 폐, 간 이런 암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암보험 가입하실 때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TV방송을 많이 보시면 암진담이 1억, 2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다 이 고액암들입니다. 고액암은 이 위에 있는 암보다도 발병률이 현저히 작아요. 전체 암환자의 발생 비율을 봤을 때 이 고액암들은 0.1%에서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흔히 뼈암, 뇌암, 혈액암 이런 암환자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마 굉장히 드문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런 고액암은 별로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액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암보험이 회사마다 이렇게 다르고 그 회사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한번 안심할 게 아니라 내 보험사가 어디에 관련해서 속해 있고 얼마를 지급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보신 김에 보유하고 있는 암보험, 손해보험사인지 생명보험사인지 잘 따져보시고 그에 대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에게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9 무료로 언제든지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뿐만 아니라 암보험 수장을 가르쳐서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만큼 다양한 상품들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그때의 진나라처럼 남다른 역량을 갖춘 플랜들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춘추전국시대에 중국으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저희가 암보험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일단은 유병자분들과 건강한 분들인데 우리 유병자분들 암보험은 고구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구려가 넓은 토지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유병자 암보험은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에이즈, 강경화만 아니면 어느 분들이든 가능합니다. 간혹 이제 강경화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럼 나는 준비 못하겠지. 이게 아니라 또 다른 보험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보험사는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또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강한 분들은 병력이 없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욱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반 암보험보다도 30%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을 준비가 가능한데 이 무해지 환급형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납입하는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개 회사 유병자 암이나 건강한 암이나 가장 보장보험이 넓은 암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생명보험사의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던 유방자궁, 남성분들은 전립선, 방강, 대장전망, 내암이 모두 다 일반 암입니다. 모두 다. 그래서 가입금액 내가 천만 원을 가입돼 있다라면 모두 다 천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암보험은 정말 가입하기가 쉽습니다. 간편하고요. 예전에는 약만 먹어도 서류 떼아라, 혈압수치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험사들 그런 거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부담보. 우리나라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질병 관련해서 바로 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위 관련해서 내가 치료력이 있어서 보험사에 고지를 하면 위 관련해서 길게는 전기간 아니면 짧으면 1년에 부담보가 잡혀요. 이 부담보는 뭐냐. 해당 기간에 위암에 걸리면 암 진단비를 지급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담보도 아예 없어졌고요. 그 부분은 바로 보험사가 물어보는 게 5년 이내 암, 백혈병, 감염아, 에이즈만 아니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할증. 유병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조금 더 높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암보험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아예 없고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계약은 이제 상해 사망인데 이 상해 사망을 아예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감액기간 삭제는 암은 가입하고 생명보험사는 2년이 넘어야지 100%를 지급을 해요. 손해보험사는 1년이 넘어야 100% 지급하는데 그런데 1년 이내에 우리가 암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감액기간이 아예 없어져서 면책기간이 90일인데 90일만 지나고 91일째부터 무조건 100%를 보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료 부분인데 우리 유병자 암보험은 자체적으로 해당 보험사가 13.3%를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험사들보다도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들은 추가로 암, 뇌졸증, 급성진근경세 그리고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었을 때 그 순간부터 보험료 안 내시고 이 보장 그대로 만기까지 보장받는 게 바로 이 나비 면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암보험보다도 일단 병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유병자 암보험을 살펴주셨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 보험 가입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보험사에 걸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유병자분들이 정보가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유병자 암보험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장 범위도 최대라고 말씀을 주셨고 가입 문턱도 낮춤 플랜이라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사 대비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이제 손해보험사 10개 회사 중에 유병자 암보험만 따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딱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남성분들 먼저 볼게요. 암진단비 2천만 원을 준비를 했을 때 이 일반암의 기준은 앞서서 전립선, 방강, 대장전망, 내암이 모두 다 일반암의 회사 4군데입니다. 60세 기준으로 우리 A사 같은 경우는 3만 6천 원이지만 가장 비싼 D사 같은 경우는 6만 3천 원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보장인데 이렇게 보험사들마다 보험료가 다른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A사 같은 경우는 암보험 관련해서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고 A사는 암보험이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가지 보험 중에 치매보험, 상해보험보다도 이 암보험만큼은 본인의 회사가 어떻게 보면 보험시장을 독점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월납보험료 차이로는 우리 D사는 비교했을 때 2만 7천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험은 1, 2년 납입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20년이나 길게는 30년 동안 많이 설정을 하시는데 20년 차이를 보시면 65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 남성분들을 관련해서 이렇게 보험료가 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여성분들을 한번 볼게요. 여성분들도 동일하게 암진단비 2천만 원, 일반암일 때 유방자궁, 방강, 대장전망 내한 모두 다 일반암인 회사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A사 같은 경우는 1만 9천 원,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또 C사가 가장 비싸네요. 3만 6천 원, 월납보험료 차이로서는 1만 7천 원이지만 총 납입보험료로 계산을 했을 때 409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암보험 이렇게 단품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종합보험 안에 다 하나로 모아놓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험사들마다 보험료가 다르고 내가 가입한 담보가 많으면 보험료 격차는 더욱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번 본인의 보험들을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험사별로 보험료까지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물론 암진단비 말고도 그럼 다른 중요한 담보들도 살펴봐야겠죠? 네, 우리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이 플랜에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예외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어떤 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건 대표적인 그냥 사례이고요. 이 금액을 더욱더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빼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암진단비 2천만 원, 여성분들 유방자국, 남성분들 전립선, 반강, 대장전망, 내안 모두 다 일반암의 회사이고요. 그 다음 유사암 관련해서는 천만 원 보상하는데 여기에 대장전망, 내안이 없죠. 그래서 일반암에 속하는 암입니다. 그리고 이 재진단암은 암의 가족력이나 가족력이라고 얘기하면은 내 1세대 부모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은 이런 가족력이 정말 중요한데 이 재진단암은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처음 진단비를 받잖아요. 그럼 이거 없어집니다. 다음에 암에 걸렸을 때 재발되거나 전이되거나 아니면 처음 나온 암이 안 없어지는 경우 이럴 경우 이 재진단암 진단비가 있으면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진단비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도 최대 2천만 원까지 늘리실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권고하는 거는 한 50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은 꼭 수술하라는 법이 없죠.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각각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했을 때 일반암은 500만 원 상대적으로 가입금액이 적은 유사암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마다 이렇게 보험료가 다르지만은 우리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을 준비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고 대체적으로 50대부터 60세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 갱신형 암보험을 선택을 하셔야지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20, 3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그리고 내가 적정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험은 끝까지 유지를 안 하면요. 가입을 안 한 거나 동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경제적인 상황 여건에 맞춰서 보험료를 정하시면 좋은데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3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은 50대까지는 3만 원, 4만 원 선이지만은 60대가 넘어가면은 여성에 비해서 남성분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높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